이제 역사적인 미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에 대한 공총회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26일 화요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미국의 50개 주가 완전히 악의 세력의 계획에 다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우실지 이번 공총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들이 올해 2015년까지 총 37개고요.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들은 총 13군데입니다. 이번에 있는 공총회는 남아있는 13주까지 다 동성결혼 합법화로 무너뜨리겠다는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스테이트들은 1996년 Defense of Marriage Act, 도마라는 결혼의 정의는 남자와 여자만의 연합이라는 법안을 미리 주정부법안으로 받아들인 주정부들입니다. 무엇보다 몇 년 동안 동성애 운동팀들의 오만한 협박들과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도전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결혼의 정의를 바꾸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는 주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굴복하지 않은 주들은 다음과 같으니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치인들이 끝까지 잘 싸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한순간도 쉬지 말고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주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들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4월 28일 화요일에 있는 미 연방부 대법원에서 있는 공청에는 나머지 13주까지 다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지킬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참으로 치열한 영적 가치관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써 금식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끼도 좋고요. 하루도 좋고요. 금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베소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긴급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기도 연대를 만들어 참여할 교회들과 단체들 신학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오니 참여하실 교회나 또는 단체 이름과 대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요. 지멘 본사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전역 지역으로 그리고 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이 기도 운동에 참여를 원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께 올려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